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우리 이렇게 오래 봤는데 너무 귀여워 네! 진짜? 네! 80년대 봐도 그렇네 80년대 봐도 그렇고 80년대 몇 살이야? 20년대 봐도 그렇고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너무 이쁘어 우리 다 이렇게 제가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60년대 돼서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10년대 봐도 그렇고 제 나이가 80년대 봐도 괜찮아요 50년대 봐도 좋겠어 70년대 봐도 좋겠어 일단 한 번이지 계속 수학이 되죠 그래! 마이틴 선배 이런 거는 춤 놓칠 수 있어도 괜찮아 그래! 뭐해 뭐 그런 거 불가능하긴 할텐데 진짜? 이게 죽겠네, 나이스 안 돼 뭐해? 그래? 이거 왜 이렇게 하얀 거긴 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